아 진짜 잘 먹었다 잘 먹었나요 빨리 치우고 과일 있어요 후식 후식 내놓을게요 아 그래? 그래요? 너희 집이냐? 아 저 둘째 며느리입니다 둘째 며느리? 어 우리 작은 형 전화야겠네 첫째 저기 있습니다 첫째 아 그렇게 해? 아 그렇게 해 나 착각했네 저울에 작은 형 생각했네 오빠 작은 형 장난 안 그랬어요? 어 작은 형 갑자기 뜨끔했어 잠깐만 잠깐만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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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거기서 과일 먹어 어 과일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광희 여기서 살거지? 아 진짜 자고 오라고? 아니 너 너가 여기 집에 그럴까요? 니 편한 대로 해 다 여기서 자도 돼 형 우리가 아 편한 대로 해 아 이거 또 뭐 잡수도 안 하고 어짭니까? 엄청 많이 잘 먹었습니다 아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이걸 내릴까요? 아니 아니야 이거? 아니 아니야 이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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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만 살짝 제일 축하합니다 제일 축하합니다 제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. 강경 강경. 아 진짜. 내 생일이요? 아니 성국이 생일이요. 내 생일이야? 내 생일이야? 아니 아니. 아니 작년에 성국이 생일일 때 바로 뒤에 생일이었는데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바로 밤에 있을 때 생일을 썼는데. 누가? 나도 생일이었잖아. 진짜요? 그래. 너 생일을 했네. 나는 12월 12일. 나는 12월 8일이야. 그러면 밤에서. 조용했잖아. 생일이 죽을까 봐. 내가 그냥 얘기 안 했잖아. 자기 생일이면서 선국이 생일을 축하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또. 자기 생일은 선국이 생일 이틀 뒤데. 말도 못하고 이렇게 선국이 생일을 축하했어요.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. 이 방송하고. 생일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. 아 방송 나가는데.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동동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 그거 모자 너무 웃겨가지고.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요. 아이고 어머니. 아이고 거울이네. 아이고 엄마 생일이네. 아들 등으로 엄마 생일도 하고 좋네. 아이고 엄마 생일 축하해요. 찰еч고 같이 연습해야 합니다. 저의 세계 자원이들이 style에quila집니다. 여 sembri 나왔어. 아 Ş 감사합니다.